안녕하세요. 공과대학의 김성곤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요. 단일 수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업 전반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수업과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리고 또 수업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복습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강신청과 시험공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딱 정각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수업을 나가는 것보다는 이 수업을 왜 듣고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한 개요나 이 수업의 필요성 그리고 또 과목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팁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수업을 좀 늦게 와서 그냥 본론부터 듣게 되면 큰 틀에 대한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큰 틀을 잡고 공부 수업에 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 원서를 읽거나 번역본을 읽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자리는 부담스럽고 또 교수님이 눈도 자주 마주치고 해서 좀 부담스럽고요. 좀 뒷자리에 앉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뭐 어느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업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자리를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은 이해가 됐더라도 나중에 가면 까먹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꼭 필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필기를 하게 되면 또 교수님 말씀을 다 놓치게 되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교수님 말씀을 끊고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수업 시간 내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뭐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책에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내용을 채울 수도 있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게 되면 교수님이 의도하는 바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교양 위주로 들으실 텐데 1학년 때는 교양 공부는 뭐 따로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수업 시간에만 충실히 하고 또 시험 때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 수업에 있어서는 최선의 공부는 과제입니다. 물론 교양에도 과제가 있지만 전공에는 특히나 과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하기 전에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데 뭐 단순히 그냥 뭐 암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증명 과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 해보고 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결을 해보고 이렇게 먼저 준비,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과제를 임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과제를 할 때에는 본인 힘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 솔루션은 그냥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바탕으로 과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보통 수업을 듣고 나면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가면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복습을 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업이 끝난 직후나 그 당일 내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복습을 할 때에는 무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 필기도 좋지만 꼭 원서랑 함께 읽으면서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과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이해를 했더라도 막상 원서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복습을 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크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1시간 15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 50분 정도면 복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세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이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다른 자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수님이 지정해 주신 교재와 그리고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 또는 PDF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만의 무슨 해석으로 내용을 바꿔서 이해를 해도 됐지만 보통 교재가 되게 잘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설명 방식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를 공부하실 때 보통 물리적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제에 적용해보는 이런 식의 과정이 있었다 하면 본인이 증명부터 하고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해를 먼저 그냥 정성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부분을 증명을 쫓아가면서 정량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 이해와 수학적 이해가 다 되어 있는지는 과제를 통해 하던가 아니면 체계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해보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우기보다는 철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공과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간에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과목, 기초과목으로부터 다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는 식으로 수업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냥 외우기만 해서 단일 시험만 준비를 한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다음 과목을 수강하실 때 크게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고 이걸 왜 배우는지 물리적 이해와 수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냥 단원별로 보통 공부를 하실 텐데 단원별로 공부를 해도 되지만 보통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뭐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단원이 소개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앞에 부분에서 발전된 연구로 다음 단원이 생겼던 거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단원 상관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과목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됐더라도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전공 과목에서는 여러 전공을 섞어서 물어보는 고난에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단편적인 이해밖에 안 하고 있으면 사실상 고득점이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학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무슨 뭐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모든 단원을 포괄적으로 한 번 큰 틀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 간의 상관관계 외에도 과목 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물리와 일반 화학 다 들으실 텐데 그거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혀 다른 학문으로 구분이 되지만 두 개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항상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복습을 바탕으로 과제에 접근하게 되면 사실 과제가 나왔더라도 뭐 따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과제하는 시간은 꽤 걸리지만 그렇게 평소에 복습 예습은 안 해도 되고 복습을 철저히 하셨다면 충분히 과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 수강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을 보면 꿀강의 찾아다니고 뭐 강의평가 좋은 것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로 듣고 싶은 것을 위주로 수강을 하였는데요. 뭐 그냥 뭐 꿀강이다 뭐 너무 쉽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싼 등록금을 주면서 배우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꿀강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 뭐 공부할 의지도 안 나고 이러니까 학점 따는 데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빡세다고 소문난 수업이고 뭐 교수님이 학점을 잘 안 준다 이런 것도 그냥 거침없이 수강을 했는데요.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고 또 관심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밌고 또 학점도 챙겨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그래도 타과의 전공과목은 좀 피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과에 재학 중인데 뭐 전기전자과의 수업을 듣게 되면 교수님들이 일단 뭐 학점을 잘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강신청을 하기보다는 교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청강 정도로 하시고 뭐 수강신청을 관심있는 것을 듣는 것은 본인의 전공과목과 아니면 또한 교양과목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친구와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강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강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러니까 뭐 놓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수업에 친구들과 같이 듣게 되면 뭐 빠지자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듣게 되면 더 긴장해서 듣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공부인데요. 시험공부는 사실 예습 복습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왔다면 사실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습과 과제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슨 뭐 단일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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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해하지 말고 한번 시험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위를 한번 훑으시면서 지금까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해가 됐을 수도 있지만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를 바탕으로 훑고 그리고 교수님이 주신 수업 자료와 본인이 했던 필기 위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습을 철저히 다시 한번 다지신 후에 과제 지금까지 뭐 그 시험기간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한 과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제를 했는데 뭐 솔루션을 보고 이해는 했지만 뭐 좀 더 뭔가 찜찜하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스스로 연습 문제에 있는 다른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양과목이나 무슨 일반 물리 이런 거는 보통 기추를 공개를 하는데요. 그리고 기추를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뭐 과제를 풀고 그 둘 다 맞췄더라도 서로 풀이를 공유하게 되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보통 과제는 뭐 과제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거를 보통 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어 서로 다른 풀이를 공유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공부는 무슨 뭐 2주 전 1주 전 뭐 이렇게 좀 길게 잡으셔도 되는데 복습과 과제를 철저히 했다면 시험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이 무슨 뭐 다음주다 그러면 주말 토요일 1일을 활용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시험이 두 개다 그럼 월요일에 그 두 개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냥 훑든 정도로 가볍게 공부를 하시면 시험에서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